3월의 애틀란타 예쁜 집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애틀란타는 땅이 넓어서 다른 타주보다 이렇게 넓은 마당을 가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골프장 섭디비전이 아닌데도요. 제가 집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에 자주 집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취미를 직업으로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용기를 주셔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에이전트 자격증을 땄습니다. 20년 경력을 가지신 정성희 에이전트님과 함께 미국 제1의 부동산 회사 켈러 윌리엄과 함께 애틀맘이 좋은 집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잔슨클릭 하이스쿨 학군입니다.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또 예전에 오래전에 지어진 집이라 땅이 엄청 넓어요. 마을 자체가 얼마나 고요하고 좋은지 들어가자마자 절로 미소가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리모델링을 잘 해놔서요. 잘 해놓은 리모델링 부엌하고 화장실 아이디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또 애틀란타에서 이런 집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애틀만과 함께 구경 가시고요. 보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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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이 잘 된 부엌과 화장실 기본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된 이런 렌치하우스 애틀맘과 함께 애틀만과 함께 애틀란타 집 구경 가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애틀만타에서 애틀만타에서 애틀맘 에이전트로 출발합니다.